여러분은 지금 빌보드 코리아를 보고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 빌스트입니다. 저희 빌스트 무대 많이 보고 싶으셨죠? 11월 25, 26일 날 나스베가스로 빌스트가 합니다. 박수 한 번 주세요. 아 정말 또 우리 또 미국 라스베가스 꿈의 도시 아닙니까? 기적의 도시. 그곳에서 저희 빌스트가 공연하는 걸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하고요.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쏘우 빌스트 감사합니다.